일단 직원들 보이는 대로 다 뿌릴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일단 오늘 하여튼 조사라는 걸 철저하게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푸바오에 비하면 저는 힘든 것도 아니죠 근데 숨이 차는 건 막을 수가 없겠네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안전한 자리가 되죠 아마도 이 숲 뒤가 비공개 구역일 거 같거든요 생육실도 아마 비공개 구역 옆일 거라서 일단 못 내려가게 이렇게 줄을 막아 놓은 거 자체도 의심스럽고요 푸파라치 분들 의식한 거겠죠 줄을 쳐놨습니다 아 진짜 어휴 푸파라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밤을 넘을 수도 없고 대나무 막 해치고 가서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진짜 발만 통동 구르다 갑니다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호하오에 있었던 그 비공개 구역이랑 생육장이랑 다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랑 그 종이 전달하고 호하오에 있었던 게 How long it's been Days pass by like it's ours Sweet memories turn in sour Yeah, I said that I forget All these memories in my head But it's the only thing I have left I keep my hopes up One day you'll show up One day you'll show up One day you'll show up